옥산 휴게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전용 옥산 IC가 우측에 있죠 저희는 옥산 휴게소 입니다 소형차 구역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많이 막혀요 대형차 구역으로 잠깐 들어와서 구경시켜 드릴께요 상당히 크죠? 옥산 휴게소 풍경입니다 상당히 커요 화물차들이 많이 옵니다 신탄진 휴게소 많았데요 옥산 휴게소 구경했습니다 옥산 휴게소 구경했습니다 옥산 휴게소 구경했습니다 옥산 휴게소 구경했습니다